안녕하세요 써니즈입니다. 최근에 감정과 관련된 내용들이 재밌기도 하고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문득 호킨스 박사의 관점에서의 감정을 다루는 방법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노아버림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책 내용 중 인간관계에서 느끼게 되는 부정적인 감정 중 분노를 다루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읽어볼게요. 인간관계 인간관계는 사랑과 안전을 바라는 기본 욕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이야기하면 곧 우리의 가장 내밀한 감정이 화제로 이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좋든 좋지 않든 관계는 지극히 소중하다. 감정을 해방시키는 과정에서는 모든 것이 동등하게 소중하다. 감정은 프로그램이란 점을 상기해야 한다. 즉 감정은 학습된 반응으로써 어떤 목적이 있는 경우가 많다. 그 목적은 남의 감정에 어떤 영향을 끼쳐 나에 대한 상대방의 감정에 영향을 주고 내 마음속의 목표를 이루는 일과 직접 결부된다. 감정 반응은 사랑과 무관하다. 사랑은 타인과 일체가 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사랑은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감정이 아니다.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이해해 사람들 사이에 흔히 사랑으로 통하는 것은 대개 애착과 의존 소유욕이다. 타인을 향하는 모든 감정에는 자신이 내면에서 불완전하다는 기본 신념이 포함되어 있고 그러므로 타인을 목표의 일을 수단으로 여기고 활용한다. 원하는 대로 상대방에게 영향을 주지 못해도 환상을 가지고 기대하는 수준에서라도 타인을 계속 활용하려 한다. 또한 어떤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것 중 많은 부분이 상상 속에서만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먼저 가장 부정적인 감정들을 살펴보자. 그 바탕에 깔려있는 자신의 목적은 무엇이며 이에 대해 타인이 보일 수 있는 반응, 어떤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분노 가장 먼저 살펴볼 감정은 가장 부정적인 것들이다. 증오하고 적의를 품고 분노하고 격노하고 복수하고 폭력적인 감정들이다. 바탕에 깔려있는 상상은 없애버리고 제거하고 죽이고 파멸시키고 부상을 입히고 마음 아프게 하고 겁주고 위협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상대방이 보이는 반응은 역으로 나를 피하고 증오하고 반격을 가하는 것이다. 그보다 덜한 형태의 분노는 타인을 비판하고 비판적 태도로 대하고 울분을 품고 부루퉁해하고 마음 졸이게 하고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이 감정상 목적은 상대를 벌주고 미안하게 만들고 감정이나 행동을 바꾸게끔 몰아붙이고 고통받게 하고 안가품하고 깎아내리고 낮춰보려는 것에 있다. 이로 인해 상대방도 물론 역으로 비판하고 역으로 울분을 품고 회피하는 반응을 보인다. 관계 문제를 다루려면 거의 모든 사람이 이러한 상상을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머리만 모래에 처박은 타조처럼 문제를 회피하거나 사람들이 못됐다고 생각하거나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는 것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용기 수준으로 올라와서 자신의 가장 좋지 않은 감정을 살펴보고 이 감정도 인간이라는 상태의 일부임을 시인하고 자신의 책임은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 국한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런 부정적 감정으로 인해 우리 내면의 자아가 막대한 감정적 타격을 입는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 전만으로도 부정적 감정을 잘 살펴보고 놓아버릴 이유는 충분하다. 대인관계에 작용하는 감정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우리는 또 다른 의식의 법칙과 마주한다. 생각이나 감정을 말로 표현하거나 드러내 보여주었는지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은 항상 타인에게 영향을 주어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정확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 역학에 대해서는 여기서 논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현대의 양자물리학에서 연구하는 분야이며 특히 고에너지 아원자 입자가 생각이나 생각 형태와 이루는 관계에 연관되는 분야다. 자신의 경험에서 이 의식의 법칙을 직감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내게 화가 나 있으면 그 사람이 아무 말하지 않아도 대개 이를 알아차린다. 억눌려 있는 화난 감정을 감지하고는 뭔가 잘못된 일이라도 있습니까? 하고 물을 수도 있다. 설사 그 사람이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화가 나 있고 언짢아하는 상대의 에너지를 알아차릴 수 있다. 이렇게 에너지 수준에서 서로 만난다는 실상은 다소 경악스러운 발견이지만 누구든 내면 조사로 이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마음가짐 전반은 내가 드러내든 드러내지 않든 나에 대한 그 사람의 감정과 마음가짐에 영향을 준다. 우리 사회에서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직감적이다. 일반적으로 여자는 남자보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타인이 알고 있다고 의식적으로 자각한다. 심령능력자라 불리는 사람들 역시 이런 직감의 전문가일 따름이다. 이러한 실상과 처음 마주치면 일종의 가벼운 편집증을 겪기도 한다. 어릴 때부터 배운 대로 사람들은 생각과 감정은 사적인 일이어서 다른 사람과는 상관없으며 모든 마음은 따로 떨어져 있고 감정은 몸의 범위 안에서만 일어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이 방면의 연구를 보면 내가 타인에게 품는 감정들은 상대의 태도에 반영되어 내게 되돌아오며 내가 마음가짐을 바꾸면 상대도 갑작스레 태도가 바뀐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타인에게 품는 감정 때문에 우리는 항상 무의식적으로 타인에게 영향을 준다. 더욱 직감적인 사람이 되면 전에는 너무 순진했다고 웃는다. 또한 심령능력과 초심리학의 세계를 더 연구해보면 생각과 감정은 전문 심령능력자들이 지구 반대편에 앉아서도 읽어낼 수 있는 것임을 알게 된다. 위와 같은 초기 편집증을 극복하려면 자신의 행위를 정화하는 수밖에 없다. 정화할 면을 알아내는 일은 쉽고 간단하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알면 곤란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것을 항복하는 일에 들어가는 것이다. 관찰해보면 극심하게 부정적인 감정은 반향을 불러일으켜서 본인에게 해로운 결과를 낳으며 인간관계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다른 사람들은 단지 내가 그들에게 투사하는 바를 대비출 뿐이다. 증오에 찬 사람은 자신이 지극히 불유쾌한 세상에 살면서 많은 이의 증오를 받고 있다고 느낀다. 그에게는 외부 상황과 세상이 지극히 불쾌하게 보인다. 우리는 타인을 향한 분노의 감정으로 상대방을 처벌해 고통을 주면 좋겠다는 비밀스런 소망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타인에게 나를 미워해도 좋은 이유를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아울러 상대방의 보복과 자신의 무의식적 죄책감에 공포를 느끼며 살기도 하고 이로 인해 육체적으로 병이 생기는 경우도 많다. 내가 느끼는 분노와 울부는 모두 나의 인식, 즉 내가 주어진 상황을 보는 관점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내면의 감정을 포기하면 상황을 보는 관점도 바뀌고 문득 용서의 감정이 생기면서 관계가 달라져 놀란다. 내적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 겉으로 한 일이 없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된다. 이런 현상은 나의 의도가 나의 울분을 극복할 때 빈번하게 발생한다. 기적 수업에서는 상황을 보는 관점을 변화시키는 정밀 과정을 활용하는데 이 과정은 상황을 다르게 보고 용서하려는 자발성을 통해 이루어진다. 용서의 기적적인 힘을 이야기했을 때 예수가 의도한 바가 이것이다. 매우 흥미롭게도 적을 축복하고 사랑하라는 예수의 강력한 충고에는 과학적 근거가 있다. 낮은 감정은 에너지로서 진동 주파수가 낮고 힘이 약하다. 그래서 분노나 증오, 폭력, 죄책감, 질투, 그 밖의 다른 부정적 감정의 낮은 에너지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정신적으로 타인에게서 상처받기 쉽다. 반대로 용서와 감사, 자애는 에너지 진동이 훨씬 높고 힘도 훨씬 강력하다. 낮은 에너지 패턴에서 높은 것으로 옮겨가면 에너지 차원에서 일종의 보호막이라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 더 이상 초자연적으로 타인에게 해를 입히기가 어렵게 된다. 반대로 분노의 상태에 있으면 상대방의 역분노가 초래하는 에너지 고갈에 치약해진다. 다른 사람에게 분명하게 영향을 미치고 싶으면 그들을 분명하게 사랑해야 한다. 그때 나에 대한 그들의 분노는 본인들에게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뿐 내게는 아무 영향이 없다. 이것이 법구경에서 부처가 말한 지혜다. 증오는 증오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다. 증오는 사랑으로 정복하는 것이다. 이는 영원한 법칙이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정은 내 것이 아니기에 어떻게 바꾸려고 하지 말고 흘러가도록 하라는 말이 있었지요. 부정적인 감정들을 느낄 때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참 고통스럽고 빨리 빠져나오고 싶습니다. 그 감정을 더 이상 느끼기 싫고 생각을 자꾸 하는 것도 불쾌해집니다. 오늘 책에서는 그럴 때에 항복해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보통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목적을 움켜쥐고 있는 동안 그 감정도 함께 움켜쥐어져서 흐르지 못하고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포기하고 항복하면 감정도 함께 놓아집니다. 수많은 사례들을 제 자신의 경험에 빗대어 보면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살아가기엔 우리가 짊어진 책임들과 해야 할 일들이 아직은 꽤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기 때문에 감정을 다루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로 알고 감정 때문에 힘들 때마다 한 번씩 꺼내 먹는 것처럼 가볍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